오늘은 고구마를 캐야 되겠네요. 너무 고구마를 오래 놔둬도 군뱅이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다 깔아먹어 보이겠죠. 그래서 일찍 캐는 게 더 낫습니다. 이 손치기를 자주 해 줘도 이렇게 잎이 무승하네. 손질을 많이 넣고, 이렇게 미리 낫을 때 아세요. 야채까지도 총 5년 이상 고기맛에는 같은 치즈 아래에 맞춰서 굽는 마늘질을 바콜로 사acter 와pad에 못 들어가면 마늘을 이제 조심하자 전해하는 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마도 Musik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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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잎이 무성해가지고 고마 쪽이가 엄청 많네 고양이들이 고구마를 지켜주네요 흐흐 흐흐